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부제로 개미들이 개미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 등의 불확실한 정보에 빠져서 아쉽게도 많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자 라는 소재로 다시 찾아오는 창업의 시대라는 부제로 해서 제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벤 사업, 신용카드 결제기, 포스, 키오스크 등 해서 이제 일반 로컬적인 소상공인분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는 곳을 저희가 받던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포스 업체 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 주식에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제 책에서 상당 지금 책이 좀 잘 팔리고 있어서 너무 광고도 끝났는데 계속해서 차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주변에 축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받을 때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아 모 전자가 땡땡 전자가 내 인세를 다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주식에 좀 물렸고요 부동산은 현재 8월 초 기준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좀 해서 그런지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좋지도 않은 다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다 해봤는데 결국엔 창업이 답이더라 그렇죠 사실은 뭐 그럼에도 더 좋은 정보 있어서 한다 그러면 저 역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현금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을 만한 확신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는 이상 너무 불안해지고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까봐 사실은 한 가지에서 두세 가지 최근에는 좀 적은 돈이라도 좀 엔잡을 하자 이런 류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들을 하신 건가요? 창업을 제가 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수성정보라고 하는 포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일을 16년 동안 하는데 이 업이 사실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기 또 포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걸 쓰시는 분들 모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다 알게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이거를 아마 PD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건 외부에서 나가서 긁을 때마다 저희 같은 회사로는 관리하고 있는 그 포스 회사로는 약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매출이 얼마인지 이곳이 왜 성장하는지 많이 뜨게 되면 저희 회사도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포스에 세무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매입까지 같이 한 번에 아는 거를 16년 동안 봤으니 약 2만 명 넘는 창업자들의 그런 희로해락을 같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정한 성공 공식 같은 것들이 있고 잘 버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돈을 잘 벌더라 하는 것들을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스라는 게 우리 신용카드 결제할 때 그 단말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단말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단말기, 카드 체크기, 카드 결제기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은 금액을 누르고 결제하는 기계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컴퓨터 기계가 터치를 통해서 테이블을 누르고 주문 누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POS라 그래서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로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라 그래서 그 기계는 포스 기계라고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스 기기들을 일종의 무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는 건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 임대 전략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돈 주고 파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 렌탈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짜처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계를 돈 주고 파는 거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공짜는 없으니까 제작되어 있는 기계를 얼마만큼의 비용을 주고 사고 나머지 마진을 취하는 체제고요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금액을 임대 렌탈 비용, 월 리스료, 일부 수수료까지 부담해서 저희가 공급해드린 방식이고요 마지막 공짜처럼 쓴다는 거는 많은 양의 카드 건수를 가령 아까 50원, 100원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카드 사용량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받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기계는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 뭐 일반적인 이런 임대 렌탈의 구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뭐 가령 커피 자팡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손님들이 많이 먹으면 커피를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기계를 무료 임대해 주시듯이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의 크기하고 그 거래의 빈도수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좀 특징이 있나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액제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데 많이 긁는 곳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군대 PX가 그렇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해가시죠 이제 카드를 많이 긁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갈수록 정권들마다 사실은 이제는 거의 핵심 키워드로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애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갖고 가는 과도한 수수료가 너무 많다 해서 수수료를 계속 줄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액제 플러스 정률제로 같이 하고 있는 게 현재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긁는 것도 금액이 많은 게 좋을지 건수가 많은 게 좋을지 한 번에 큰 금액을 긁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작은 금액을 여러 개 긁는 게 좋을지 일단은 무조건 많이 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임대 형식 판매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의 그러면 그 가게 주인 분들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셨죠 3번을 가장 좋아하죠 3번은요? 공짜라고 하는 걸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많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공짜처럼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처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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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줄 테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쓰십시오 이 정도 성과가 나오시면 무료가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죠 공짜라고 하니까 무조건 공짜 대답만 얘기하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청구되죠 그만큼의 페널티를 요구해서 그 정도 건수가 안 나오게 되면 자동이체로 돈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짜라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 싸우게 되면 이 사기꾸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3번을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그게 최소 건수가 이제 정해진 건가요? 예 최소 건수를 정해진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하는 규칙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혹여라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견적서 보시고 저희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정도 마진은 남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당한 제안을 해드리게 된 게 벌써 이제 한 16년이 지났네요 제가 작가님 프로필 보니까 이제 BBQ 치킨 대학에서 전문 강사를 활동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그 치킨 대학이 이제 BBQ 점주분들 교육시키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여주에 있는 치킨 대학에서는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초빙 강사로 많이 가서 활동을 했었고요 어 당시에는 세무와 그 세금 절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포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당시에는 배달이 굉장히 각광을 봤던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참 CF가 많이 나오던 그 시기였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배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제되는 시스템을 가령 지금도 결제를 한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민족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긁는 곳은 배달의 민족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부가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비크에서 이 일을 하시고 아예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업을 한 때 비비크에 들어가신 건가요? 저는 이제 포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강의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 강의를 요청하는 곳에서 창업에 대한 주제로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냥 딱 담당자들이 그랬어요 사기꾼 같지 않아서 좋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례를 위주로 해서 얘기해주고 현실적인 강의를 해주니까 좋다라고 얘기해서 각종 섭외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포스 관련 사업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에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개소개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강의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뜬구름 잡는 듯한 30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어요 이런 강의 정말 싫어하고 현장에서도 정말 극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물론 수익도 좋고 유튜브로 인한 시청류라든지 광고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서 결론은 다 부동산, 재테크 몰빵해가지고 영끌까지 해서 성공한 분들의 사례는 높이 사고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대중이 봤을 때 꼭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창업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렇긴 한데요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열정과 노력이 그만큼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로 관련돼서 뭔가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엑셀을 모르고 한글을 모르고 하다못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인스타그램을 여유 있게 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너무 확연하게 아무것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새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악어와 악어새의 창업이라는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어는 대형 플랫폼이에요 제가 주구장창 주창 얘기를 했었던 3년 전에 가장 큰 악어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당근마켓이고요 지금은 당근마켓, 크몽, 숭고, 클래스 101 이런 사이트들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형 악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악어새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형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이유가 있고 그 플랫폼에 가보면 뭔가의 틈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창업을 하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악어와 악어새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SNS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당근마켓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당시에 봤을 때 이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장점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지금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제 아들도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꽤 많이 시켰어요 이놈이 저부도 몰래 제가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갖다 줬던 그 띠부실인가 그거 갖고 포켓몬 갖고 엄청나게 팔아듣더라고 하나에 보니까 8만원이라고 해서 너 아빠한테 한 3만원으로 띄워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든 다 지금 시기에 불황에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쓰고 싶은 상황에서는 즉시 팔 수 있잖아요 수수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 너무 신박하다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크지 않을 것 같다? 절대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 가전제품이니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용달만 여기서 갔다가 팔아보셔라 여기서 배송만 해서 주변에서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후기 잘 받고 팔아보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현실로 돼서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해드렸던 분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이 자기 아버지한테 여자분이셨는데 조금씩 부업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다가 감사하다라고 메시지도 왔는데 그런 사례처럼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빨리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당근마켓에서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용달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에서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만약에 물건을 팔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뭐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팔려고 하는데 에어컨하고 실외기하고 하려면 일반적인 소형차에서는 옮기기 어렵잖아요 1톤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면 동, 지금 뭐 현재 서울시내 무슨 동이라고 쳐보면 그 주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수요들만 잘 잡아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근마켓을 미친듯이 팔아봐라 미친듯이 당근마켓에 빠져봐라 사보고 팔아보고 사보고 팔아보고 계속해서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구매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구라든지 국내에서도 어디에선 뭘 팔고 당근마켓은 대신에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있는 곳, 인증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다 팔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빠르게 사서 보내주는 그런 처리 시스템까지도 할 수 있을 거다 그 어플에 미친듯이 빠져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플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한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보편화됐잖아요 뭐 가구 같은 거 올려도 댓글 달리기도 하고 중국 나라에서도 그런 힌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초창기에 그런 걸 좀 보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지금도 사실은 크고 있는 사이트들이 되면 그 크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항상 사람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 강의를 하고 다니는 데서 다시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항상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 그걸로 생각해보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악어와 악어스 전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은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시대의 머니로드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왜 했냐면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좀 더 좋은 발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선시대에도 설마 플랫폼 같은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사람의 전국으로 한강으로 다 배가 들어오면 마포가 중심이 되잖아요 중심이 되어있는 데서 그 당시에 상인들도 하나 주고 하나 얻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들 우리 집에서 밥만 먹어라 밥 먹으면 우리가 짐 보관해 줄게 하고 제안을 하는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있는 보부상들 큰 데들은 거기에 있는 데다가 땅을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다시 또 하나의 판매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얻어주니까 짐 보관해 주니까 여기서 밥 먹는다 어차피 밥맛은 다 비슷하다 그게 사실은 그 책에서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플랫폼이죠 그렇죠 어차피 인간이 돌아가는 플랫폼처럼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사람만 모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무조건 사람만 모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모으면 어떻게 이게 돈으로 바뀌는 건가요? 제가 하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사업을 한 두세 번 정도 실패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남자들이 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다 보니까 뭐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할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사적으로 이제 형님 동생을 해서 형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거 해가지고 형 무조건 망해 그걸 하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 그랬더니 왜? 나 그 당시에 모아놨던 1억 5천이 있어 스크린 골프가 하나 하려면 방 하나당 1억씩은 잡아야 돼요 괜찮게 하려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죠 중고품 쓰는 데도 있고 하지만 손님들이 그런 데 갈까요? 더 좋은 데가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 한 개 반 갖고 한다는 소린데 대출 받고 뭐하고 해서 방 세 개 갖고 돌려서 돈이 될 것 같냐 제발 좀 현실을 보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골프랑 관련된 동호회를 만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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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본인이 무료 대관 하고 본인이 먼저 알아봐서 왜 총말려면 모든 굳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공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길 좋아하는지 외부 골프장을 어디를 선호하는지 어디가 단체 예약했을 때 어디가 잘 받아주는지 어디가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지 스크린 골프가 왔을 때 어떤 안주를 메뉴를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6개월 1년 동안 하면서 모든 걸 다 대행 처리해라 그랬더니 어?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던 거예요 단, 확실히 그 모임의 컨셉을 잡아라. 사업가들의 모임. 그리고 예쁜 여성분들을 반드시 최고로 우대해줘라. 그럼 남자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 원칙에 맞춰 성실하게 1년 가까이를 정말 열심히 해줬던 분이 계세요. 사람이 처음에는 8명, 7명이 시작했다가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제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나중에 120명까지 늘었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 니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골프에서는 뭐 했냐면 이 형도 처음에는 이해 못하다가 골프 공을 공동구매하는 걸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때 얼마씩 남겨야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랬죠. 공 하나당 천 원만 남겨라. 많이도 말고. 공이 하나 얼마죠? 보통은 저렴한 공은 15,000원 정도에서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하고요. 6% 7%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비싼 공은 5만 원에서 아주 비싼 공은 7, 8만 원까지도 하는 공이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 거는 다 정해졌거든요. 굳은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은 좋은 공을 사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은 싼 공을 왜 사고 싶은지, 싼 공을 사는 건 당연할 거고요. 싼 공에서 어느 브랜드를 선호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런데 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급처에다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아, 그럼 이거 싸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13,000원의 공을 떼어왔는데 내가 공을 이거 얼마에 팔까? 15,000원 팔까? 뭐 할까? 아니, 더 말고 14,000원에 한다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이것저것 대행비해서 천 원만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대답해라. 그랬더니 이 형이 그때 딱 구매해가지고 한 명 많이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약 11만 원인가 12만 원을 남겼을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씩만 벌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20만 원 벌고 그 다음 30만 원 벌어가면서 누적되는 수입을 생각해야지 사람만 많이 모으게 되면 그 안에서 방법론이 반드시 생겨 보입니다. 130명을 모아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 잠재 고객인 이런 회원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전체 모아서 단체 부킹도 잡고 거기 안에 소규모 판매샵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해서 열었어요. 그러니 고정 고객이 오는 손님이 약 한 4, 50명 가까이는 고정 고객. 나중에 그분도 얘기하신 게 한 120명 중에서 나머지 한 5, 60명 이상 절반 이상은 사실은 거품 잠재 직원이다. 잠재 고객이다. 나머지 한 30%에 40% 정도는 충성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그래도 나한테 찾아오니까 한 달에 스크린 골프로 나와야 될 기대 수익이 한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200만 원을 잡아주니까 나머지 한 300만 원만 나는 벌어주면 되니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에 중심이 돼서 갑작스럽게 뭔가 자기의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굳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은 원래 골프를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하셨죠. 이게 말 그대로 내가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다면 되게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니 동호회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해봐라. 돈을 벌려면 돈을 잃어봐라. 돈을 잃어보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절박함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미친 듯이 빠져봐서 그 안에서 수익화할 수 있을 만한 국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걸 즐기려고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려고 생각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벌써 흥미로운 돈을 버는 사례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는 많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단군일에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지금의 시대가 단군일에 가장 부자가 되고 돈 벌기가 쉬운 시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는 하는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기 되게 무서워요. 왜요? 조심스러워요. 왜요? 당연한 얘기죠. 경제는 사이클이 있고 경제는 일종의 순환 과정이 있는 얘기는 다 아실 거고 그 과정에서 떨어졌을 때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내가 타 있으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니 그때 다시 던져버리고 근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다시 주식을 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지금 2400으로 3200 고점이 있을 때 고점인 줄 몰랐죠. 네. 그렇죠. 모르죠. 왜냐?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무슨 세력이 있겠냐라고 하겠냐만은 지금도 문자 메시지로 언제 올라타자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언제 비트코인이 다시 또 몇 천만 원으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도 또 떨어지자니 다시 또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에 있는 얘기는 맞긴 맞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몰빵해라. 소위 말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투자해라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주머니대로 조금씩 더 한쪽에 다른 주머니를 차놓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해서 결론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에서 맥도날드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더라고요. 보통은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맥도날드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거는 창업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던 거고 사실 이건 책에 쓸까 말까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식상한 거였는데 맥도날드가 간단해요. 맥드라이브 스루 아니면 맥도날드가 있는 곳들은 다 번화갑니다. 부동산 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서 잘되는 곳에서는 공시지가는 역대 단군 이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전부 다 올라가는 추세고 대한민국의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맥도날드는 직영점 형태로 돌려서 그 땅을 사서 건물주가 된다는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땅값을 산다는 얘기는 매한가지라고 보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맥도날드에서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그런 스낵류로 팔아서 들어가는 수입은 일정 부분 남겠죠. 안 남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수익으로 인해서 나중에 땅으로 한 번에 팔았을 때 건물에 대한 시세 차이와 마찬가지인 용도겠죠.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분들은 하지만 매월 들어오는 돈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매월 들어오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근데 내가 매월 들어오는 돈 이외에 그 프리미엄, 권리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권리금에 해당되는 그 프리미엄으로도 수익을 남을 수 있다 그러면 매월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다가 내가 100억을 들여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맥도난드 매장을 오픈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만약에 맥도난드 장사 잘 될 거 아니에요. 팬복을 팔고 감사드림에 팔았어요. 이게 10년 뒤든 15년 뒤든 이 땅값이 200억이 되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100억의 수익이 없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0억까지는 다소 무리수가 있겠지만 이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021년 8월, 7월경 여름이니까 딱 한 1년 전쯤이네요.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건대 쪽을 사실은 좀 눈여겨봤어요. 건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인 상권도 서울에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역이 사실은 거의 최고라고 쳐줘야 될 거고요. 강남 쪽이. 그 외에 이제 A급 상권이에요.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마다도 약간 그 안에서의 또 다르긴 하겠지만 역 앞에 나와서 역에서 대중적으로 먹자 거리라든지 아니면 형성대회주는 거리로 들어가는데 보면 약 한 칸짜리라고 표현하는 13평에서 15평 정도 보통 그런 데들은 건물 프리미엄이 약 1.2억 원? 한 1억 2천에서 정말 더 좋은 코너 자리는 한 1억 5천 정도? 그 건물에 대한 자리세만, 권리금만 그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1억 되고요. 그런 자리는 아마 상상해보면 대충 어디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유동인과 굉장히 많은 곳. 그런 곳에 커피숍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죠. 테이크아웃 커피가. 음료라든지 해서 생과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곳들이 권리금이 약 3천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과 적으니까요. 못 버티는 거죠. 그때 제가 무인 창업으로 스티커 사진을 한번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발상이에요. 뭐냐면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있고 이 흐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무릎 정도에서 그때 사서 이 무인 창업으로 넣어주면 그 당시에는 스티커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유행은 돌고 도는 거겠지만 그 당시에 사서 약 한 1년 정도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2년 사이에는 이제 종식이 될 거다.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더는 못 버틸 거다. 라는 생각 하에 잡아서 인테리어랑 소품이랑 다 꾸며봤자 대략 생각했을 때는 한 3, 4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 권리금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이 못 버티고 있는 것들은 기회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과거에 1억 5천 원였던 권리금이 3천까지 떨어졌으면 과거만큼 회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억 2천만 원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티커 사진을 말씀하셨으니까 기계도 들여놔야 되고 간단하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1억 2천 원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보통은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단, 이제 오늘도 저한테 오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속 의뢰가 들어오는데 예, 여기서 잠깐 제 PR, 인스타그램에 start.송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책에 보시면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셨어요. 이제 무인 펫 사업 예, 애완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무인 판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약 14평, 13평 정도 되는 데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세팅만 잡아놓으면 몇 백만 원 정도 많이 안 할 거고 시설 집기, 무인 창업하면 사실 가장 예를 들었던 거는 아이스크림 창업인데 기기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는 데는 임대해주고요.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많이 해봤자 3, 4천만 원일 텐데 그럼 3, 4천만 원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되면 기본적인 운영이 되고 수익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 200만 원 될까 생각했어요. 솔직히 무인 창업은 대신에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막 많이 난다고 하니까 뻥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 200만 원만 남으면 나머지 세금 내고 먹으면 그래야 한 달에 한 70만 원 남더라도 1년 지나고 만약에 3천만 원이 1억 3천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1억을 버는 건데 1억을 벌려고 하면 매월 버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겠죠.